9월 23일 3분 마감입니다.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타가 약 1% 정도 하락세가 나온 게 좀 아쉽습니다. 먼저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의 마감 결과 약 13포인트 일단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흐름이지만 전반적으로 업종과 전체적으로 테마의 종목들은 다양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3,127.49포인트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탕은 장 막판에 쭉 빠졌습니다. 좀 더 종목의 흐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9.85포인트로 거의 장중저점 부근에서의 마무리고요. 1,036.27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만 보면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5천억이 넘게 현물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FOMC 회의 결과 예상 범위 내에서 나왔다는 평가 그리고 헝다그룹 이슈가 중국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소 불안한 투심은 완화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도 눈에 띄었고 오늘 외환시장의 움직임도 다소 좀 누그러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원 50전 정도 오르면서 1,176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좀 더 섹터별로 그리고 테마별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등했다는 흐름입니다.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의 광세가 오늘 상당히 눈에 띈 그런 흐름인데요. 먼저 대한항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은 추석 연휴 전에도 올랐고요. 오늘까지 오른 그런 모습인데요. 3.79% 상승으로 3만 4천 2백 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는데 여행 안전권역 즉 트래블 버블 여행으로 사이판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16%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이 밖의 LCC 관련주도 오늘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에어부산이 19% 이상의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여행사들의 강세도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모드투어가 5.3% 상승세 그리고 하나투어 역시 2.6% 상승. 노랑풍선이 오늘 4.7% 상승세를 보였고 이와 더불어서 참 좋은 여행도 오늘 4.7%까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항공여행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현재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치료제와 진단키트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위드 코로나에는 치료제와 오히려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게 분석이 좀 많이 나온 그런 흐름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3.2% 상승으로 28만 4,50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 셀트리온 제약이 고점에서 좀 밀리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도 밀린 것 같습니다. 6.7% 정도의 상승으로 16만 4천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SD바이오센스가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4% 상승세로 4만 9,900원 장중한 때 5만원 정도 5만원 선도 회복하는 모습도 나타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밖에 콘텐츠 관련주가 오늘 초강세를 보인 것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서는 콘텐츠 관련주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에서 결국 버킷 스튜디오가 상한가에 들어간 흐름이고 이와 더불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쇼박스입니다. 쇼박스가 고점에서 밀렸지만 25%의 강세로 5,160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넷플릭스 TV쇼 부분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TV쇼 부분에서의 1위는 국내 콘텐츠가 1위를 보인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쇼박스와 버킷 스튜디오가 초강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쿠키런으로 알려진 데브시스터즈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13% 이상 강세를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서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것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국내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CJ E&M이 3.6% 오래간만에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와 더불어서 A스토리가 13% 이상의 급등. 넷플릭스 제작사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종목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도 1.9%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개별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연기금의 수급을 받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까지 해서 7일 거래일제 상승세를 보이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2.94% 상승으로 2만 8천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신고가 행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기금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쉬운 종목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장 막판에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1.2% 하락으로 2만 4천 2백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전기요금을 8년 만에 인상했지만 원가 부담으로 영업 손실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밀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9월 23일 3분 마감이었습니다. 10.1% 하락으로 2만 4천 2백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0.2%. 아멘